스케줄을 마치고 은경은 집에 들어왔는데요. 짜잔! 여러분께 은경의 결혼 앨범을 공개합니다. 남편분들이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요? 저희 소개팅이요. 몇 살 때 만나셨어요? 스물다섯에 만난가? 스물다섯에 만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스물일곱에 결혼했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옆모습을 보면 볼살이 코를 덮치는 발리는 이름이 발리예요. 발리는 발리에서 생긴 일이에요. 지영이. 우리 돌잔치 왔을 때 찍은 거. 어머, 정정 아나운서 사진도 있네요. 지영이 그때 500원 냈잖아요. 아, 지영아! 아니, 아니, 아니. 돌잔치. 돌잔치. 태영아, 이모가 500원 줬어. 아, 지영이 nobody ever heard me. 음잉. 괜찮아. 괜찮아. 나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네, 괜찮아. 이 paprika! 어느새 잠에서 깬 은경의 아들. 카메라가 마냥 신기한가봐요. 이거 누구야? 누구야? 이군요. 저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기분이 좋은지 갑자기 코끼리 흉내를 내는 발리. 그러자 은경이 자연스레 발리와 함께 코끼리 놀이를 하는데요. 아, 코끼리 또 해? 미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성공입니까? 우리 빨리 이리 오니까 목걸이. 자, 자. 어머, 예뻐요. 발리 예쁜 목걸이를 걸고 기분 업. 은경은 귀여운 아기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